내가 저 멀리서 동생을 부르면 동생은 내 목소리를 듣고 금방 달려옵니다.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 주변에 소리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있어서인데요. 바로 공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두드렸을 때 공기의 떨림이 발생하고 그 떨림이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기가 없다면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에 나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울림통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좁쌀콩을 약간 올려볼 텐데요. 그리고 막대로 천천히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좁쌀콩이 조금 튀어오르네요. 그럼 이번엔 세게 두드려 보세요. 많이 튀어오르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하네요. 다음은 구술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두 번째는 세게 그럼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한 달의 잠이 그럼 여러분이 세게 이끌고 다음은 우린 잠이 하나입니다. 지금 싹주 하나님